안녕하세요 자윤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 입니다 그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ADHD와 자폐를 이기는 뇌 면역욕법 두번째 시간이에요 시리즈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부제로는 이렇게 부제에요 부제가 오늘 강의 주제죠 어린이 두뇌 발달을 위한 출발점 마이너스 영양화 포인트는 마이너스 영양학에 있다는 거 하고요 출발점 이란 데 있어요 다룰 주제가 이제 아이들의 뇌 발달을 시키려면 어떻게 면역욕법을 하고 어떻게 영양제 영양요법을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룰 건데 그 출발점이 뭐냐 출발점은 마이너스 영양학이다 이 마이너스 영양학을 갖다가 제대로 잘 지키면서 출발을 해야 뇌 면역욕법 뇌 영양요법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유행 따라 영양제를 먹이는 부모들 소제목을 다룬는데 이런 겁니다 영양요법을 해요 뇌 면역욕법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의 뇌에 뭐가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를 고민해요 그래서 뭔가를 다 먹이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 영양제를 많이 먹어요 자폐 아동들 중에 가장 많이 먹은 게 브로콜리 새싹추출물에서 썰포라판을 거기다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ADHD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그런지 DHA 성분들을 많이 먹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아주 기본으로 다 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행 따라 어떤 게 좋다 그러면 와 몰려가서 먹고 저게 좋다 그러면 와 몰려가서 먹는 거죠 결국은 그 전문가의 도움 없이 부모님들이 영양요법을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걸 뭘 먹어서 아이들의 뇌를 좋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런게 유행 따라서 영양제만 먹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이 DHA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오메가3 성분들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럼 일상에서 오메가3하고 오메가6 비율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오메가6는 어디에 많냐 사료, 곡물 사료를 먹고 잘 키운 소고기, 소나 닭, 돼지 이런 데 되게 많아요 달걀도 그냥 사료 먹고 자란 계란이나 닭이 난 계란은 오메가6가 되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DHA를 먹어봤자 얘한테 계속 인공 사료를 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런 거에 장시간 노출된다? DHA를 먹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제거해야 되지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썰포라판 먹이는 거 이거 아마도 효과를 내는 것들은 항산화 작용이라는 효과를 내는 거라고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죠 이제 이런 거 썰포라판을 먹이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밀가루나 유제품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뇌에 광범한 염증들을 갖다 유발하고 신체 전체적으로 그 산화 작용을 갖다가 만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썰포라판을 일부 먹는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염증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유산균을 먹어요? 유산균을 갖다 먹이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보여요 항생제에 만성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항생제를 갖다 먹는 거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의 균을 갖다가 감기 되면 그 균만 죽인 게 아니라 장 안에 있는 유해세균들도 유익세균을 갖다가 광범하게 죽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유산균 먹어봤자 항생제를 먹인다? 유익균 다 죽어버린다고요 여러분이 먹은 유산균 자체도 다 그냥 날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병덩어리를 갖다 먹어내면서 영양제 일부를 조금 먹는다?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영양제를 먹이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 약이 음식을 이기지 못한다예요 약이 영양제도 음식을 이기지 못해요 유산균이 먹여 봤자 항생제 뿐만 아니라 유산균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정크푸드들 이런 게 먹는다 이런 거 먹어봤자예요 썰파라팥 먹어봤자 밀가루 유제품 먹었다 이것도 먹어봤자 라고 DHA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음식이 싫은 약을 이깁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강력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약과 음식이 동원, 근본이 동일하다 라고 이제 저희들은 배우고 있고 약보다 음식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 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건 현대의학에서도 뇌 면역 영양법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 영양제를 먹인다고 여러분들의 아이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영양제를 먹기 전에 영양제가 노리고나 하는 효과를 방해하는 음식을 제거하는 것 이게 마이너스 영양학의 핵심이에요 자 플러스 영양학과 마이너스 영양학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플러스 영양학의 생각이 잠겨 있어요 그걸 습관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질병은 영양 부족이 병이 되는 시대였어요 못 먹어서 병이 되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뭘 먹어서 보충할 것인가 주제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로 영양을 뭘로 보충할 건가 영양제를 먹어라 약도 한약도 맨날 보약 이런 개념이었거든 근데 영양 부족이 되던 시대가 몇 년 안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난 지 한국 같은 경우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이렇다고 봐야 되고 심지어 70년대까지도 그렇다고요 근데 현대사회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발전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영양 부족이 이제 끝이 나고 영양 과잉이 병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비만이 늘고 있죠 키가 크고 있죠 영양이 과잉이 되고 있는 시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등장하냐 단식과 다이어트가 등장하고 있다고요 살빼기가 난리라고요 이때 되면 뭐가 되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주제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을 것인가가 주제가 되고 있어요 점점 점점 시대가 이렇게 사회가 변한지 몇 십 년 안 돼요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 뭔가가 과잉하는 독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늘고 있죠 그리고 해독이 등장하고 다이어트와 해독이 등장하고 그것이 영양을 과잉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방법이고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에요 즉 영양 과잉 시대라고요 영양 과잉 시대 영양 과잉 시대에는 무엇을 더 먹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더 빼낼 것인가 마이너스 영양학이 주제가 되고 그래야만 건강이 회복되는 시대에요 이렇게 영양학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되어야 될 시점인데 현대의학은 인식의 한계가 있고 대책도 부재에요 현대의학은 사실 영양학에 대해서 제일 배우지도 않아요 플러스 영양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영양학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죠 그냥 약만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배우는 게 현대의학이다 보니까 영양학에 대해서는 극단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의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인식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사람들 태관이 여전히 플러스 영양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대는 마이너스 영양학이 필요한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인드도 이제 마이너스 영양학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 건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만 한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자폐 ADHD 그 다음에 분노장애 적대적 방황장애 마찬가지예요 우울장애 다 어떠한 걸 먹지 말아야 아이의 브레인이 두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출발에 문제제기라는 게 마이너스 영양학이에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영양학에 대해서 키워드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해독 해독 해독이 뭐냐면 잘 싸자 잘 빼자예요 지금 해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설을 의미해요 내 몸에 있는 독성분들을 갖다가 밖으로 잘 빼내자 밖으로 빼내는 게 해독이에요 배설 배설 방법은 인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쉽게 하는 게 대변이죠 대변은 대장에서 소화되어서 흡수되고 몸에서 영양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독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그 안에 장내 세균들이 개사작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물까지 반응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대변은 엄청나게 많은 장세균들의 덩어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보면 진짜 독덩어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변이죠 혈액 내에 이물질들을 빼내서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혈액의 진짜 상태가 반영이 돼 나오고 있는 것도 소변이에요 장애 상태가 반영되는 게 대변이라면 중요한 것도 땀으로도 나옵니다 땀으로는 몸 전체 대장이나 혈액 이외의 몸 전체 근육이나 피부 정도 전체적으로 있는 이물 상태가 땀으로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불감증발이라고 해서 인간들이 느끼지 못한 채 피부는 계속적으로 땀을 날리고 있어요 쉬지 않고 배설을 하고 있다고 봐요 가장 많은 배설량이 땀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소변보다도 이 세 가지 대변 소변 땀이 인간의 몸에 쌓여있는 독성분 유독성 성분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설되는 거죠 이게 해독 과정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영양학적 입장에서 보면 아 땀 대변이 나간다 소변이 나간다 땀이 나간다가 아 독이 빠져나가는구나 마이너스 돼서 나가는구나 유해성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마이너스 영양학적인 고민을 한다면 아 이게 제대로 잘 빠져나가고 있는지 제대로 잘 싸고 있는지 땀이 잘 빠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영양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대변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아이를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변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요 병적인 대변 상태를 넘어 좋은 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대변이 어떠냐 좋냐 일반 주류의학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악말로 얘기해서 심각한 변비만 아니면 별 관심이 없어요 면역의학을 하고 영양력의학을 하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변이 병적인 대변 상태를 넘어서 좋은 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럼 아 이게 제대로 잘 독성분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변에서 냄새가 나는 변이 있다 이거 알 수 없게 장안에서 독성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변비가 있다 배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성성분들이 설사가 난다 장안에서 유해세균들이 이상 발효가 되면서 대변들이 밀려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몸 안이 깨끗이 못하다는 것들의 의미예요 대변은 황금색 변이 바나나 같이 길게 아주 이쁘게 나와야 돼요 색깔이 지나치게 갈색이라든지 지나치게 초록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변이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퍼지고 오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변이 너무 뭉쳐서 염섭돈까지 똥똥똥똥 떨어져 나오는 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냄새부터 모양 색깔까지 자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변 있죠 바나나 똥 해야 돼요 노래 해야 돼요 길게 나야 돼요 냄새가 별로 없어야 돼요 특히나 애들 되면 냄새가 별로 없어야 돼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걸 유지하지 못한다 뭔가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갖다 가야 될 몸 안에 독성분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자 피부 윤기 나야 돼요 건조하지 않아야 돼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해야 돼요 보기 좋은 피부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피부 상태를 갖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 피부로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땀이 계속 배출이 계속 깨끗하게 되고 있으면 피부는 이렇게 윤기 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자 아토피 피부가 있다 두드러기가 난다 습진이 있다 건조한 피부가 있다 피부가 겉뻤을 때 어둡고 칙칙한 피부 상태다 이거 뭐냐면 피부 를 통해서 이물질들이 배출이 되는데 충분히 다 배출되고 있지 못한 독성분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도 결국은 해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독이 쌓이고 있는 거죠 소변은 사실 알기가 관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지나치게 지나면서 냄새가 나는 소변이라든지 아이가 소변 볼 때 아프다 그러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살행위를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양요법을 한다면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로도 무엇을 먹을 때 이 아이의 대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 아이의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 아이의 피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마이너스 영양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잘 싸고 있어야 돼요 잘 빼어지고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영양의 두 번째 키워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잘 먹자이기도 하고 잘 굶자예요 잘 굶자 이건 진짜 잘 먹자 말하니까 잘 굶자겠네요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철저히 피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영양을 하게 되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음식이 영양분이 아니에요 영양분이면서도 실은 모든 음식은 다 독이에요 다 양면성을 갖는 거예요 낭면성이 한편으로는 영양으로도 작용하지만 한편으로는 독성분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음식은 모두 영양분이면서 모든 음식은 다 독성분이에요 독성분이에요 이게 이유식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유식 할 때 되면 부모들이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봐요 부모 눈에는 다 이게 이유식 할 때 되면 너무너무 몸에 좋아하는 영양분 플러스 영양분 상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식을 빨리 하려고 그러고 조급하게 하려고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때 아이가 피부가 뭔가 발진이라든지 우틀두틀이라든지 대변이 안 좋은지 이런 거 살펴보지도 않고 막 먹여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독이에요 엄청난 독이에요 몸 안에 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유독성 물질들이에요 그걸 소화시킬 때 장은 침착하게 고통으로 당해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때 간은 엄청난 피로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몸이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아이들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진행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ADHD가 진행되는 아이들이 이유식이 진행될 때쯤 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기에 이유식하거나 과한 이유식하는 경우들 이유식 이야기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이유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 이겁니다 완전한 자연 음식일수록 독성이 약하다 자 우리가 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독과 영양 성분으로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이는데 독성분이 작고 영양 성분이 클수록 있죠 이게 음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습득된 음식일수록 독성분이 작고 영양 성분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런 자연에 존재하는 음식에 생존하면서 지난 거예요 먹으면서 그걸 수십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먹는 밀가루가 나중 되면 심각한 문제인데 밀가루가 왜 문제냐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밀가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콩이나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문제인 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는 밀 자체가 실은 이미 유전자 조작이 된 밀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완전 자연 상태로부터 벌어지면 벌어질 수 문제인 거예요 자 화학적이거나 유전적으로 가공된 모든 것은 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화학적이거나 유전적으로 가공된 음식을 갖다 먹어본 적이 아직 몇 안 돼요 이런 음식이 출현한 지는 백년도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진화 시스템이 이미 수십만 년 전에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적으로 가공된 음식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은 엄청난 독이에요 우리 인체가 현재된 진화 시스템 가지고 감당 못할 독이라고 이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독이 되는 음식을 피해라 잘 굶자죠 잘 굶자 먹지 말자 이 중에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게 맞는 음식을 찾아라 이것도 되게 힘든 문제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플러스 영양학적 마인드가 이런 게 있죠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으면 괜찮아 이게 이제 뭘 음식을 갖다가 안 좋은 음식 피해라 정크푸드 피해라 인스턴트 피해라 그러면 이 한마디로 다 퉁 칠려고 그래요 골고루 먹으면 괜찮아 골고루 먹으면 괜찮아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영양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골고루 먹어라 아이고 골고루 망가뜨라 라는 얘기를 들려요 이게 왜냐면 골고루 음식이 독성으로 작용한다고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마다 음식 반응이 달라요 놀랍게도 유전자 차이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한방에서 체질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없는 걸로 하고요 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 그래서 직접 경험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경험해야 돼요 먹어보니까 컨디션이 나빠진다 그 음식은 자기한테 독으로 작용한 거거든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그 말을 알지 못해요 이해하기 못해요 뭐가 누가 찾아내야 돼 엄마가 찾아내야 돼 부모님이 찾아내야 돼 아이를 음식을 먹인 다음에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들 독성 반응들을 다 체크를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빼내야 돼요 어떻게? 내 몸의 반응을 확인해라 독성 반응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라고 대변, 설사나 변비, 냄새가 생긴다거나 냄새가 증가한다 아 이거 뭔가 문제가 되는 음식을 먹었구나 우리 애가 설사를 했어? 서너 시간 전에 뭘 먹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애가 대변에 냄새가 확 났어? 서너 시간 전에 뭘 먹었는지 그 전 시간에 뭘 먹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음식이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자, 피부의 반응 먹었더니 두드리게 났어? 습진이 생겼어? 알러지가 생겼어? 이거 참 환장한 일인데 아이가 먹으면 막 피부가 뒤집어진대 조막하고 왔다면서도 치킨만 먹으면 막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애가 좋아하니깐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엄마 아빠의 마인드가 플러스 영향하게 젖어있기 때문에 피부는 뒤집어지지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게 살이고 영향인데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피부를 뒤집어지게 만들면 온몸에 면역기를 다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의 뇌를 공격해요 자, 피부에 알러지를 발생한다 먹었더니 피부를 긁는다 그 음식을 찾아내야 돼요 전날 먹었던 음식이 리스트를 쭉 정리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대변의 변화는 대체로 있잖아요 설사는 한 서너 시간 전에 알 수 있고요 변비는 하루 정도 봐야 돼요 피부 같은 경우가 변화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까지 조사해 봐야 돼요 멘탈 이거는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애가 멍때림이 증가했다 괜찮다 왜 멍때리지 아니면 애가 갑자기 꾸벅꾸벅 존다 낮잠을 존다 안 졸던 애가 낮잠을 존다 애가 피곤했나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애들이 피곤했나봐요 애들이 그날 뭘 잘못 먹은 거예요 뇌에, 브레인에 알러지 반응을 유발해서 졸음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애가 멍때리게 만드는 음식을 먹은 거라고 산만함이 갑자기 증가한다 짜증 증가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흔한 게 애가 멍때린다 애가 졸린가봐요 이러고 얘기한다고 애가 낮잠을 잔다 애가 피곤한가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애가 멀쩡하게 똑같이 생활하는데 갑자기 멍때리고 갑자기 졸린다 이거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졸림이 옵니다 안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산만함이 증가하게 돼 있고 짜증도 내게 돼 있어요 참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 변화나 졸림 변화나 집중력 변화가 생긴다 이런 멘탈의 변화 그날 먹은 서너 시간 전에 먹은 음식부터 체크하기 시작해야 돼요 음식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내 몸에 반응을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니네요 아이 몸에 그래서 아이한테 부정적 반응을 일하는 음식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자기 아이를 깨끗하고 면역력 좋고 뇌 발달이 잘하게 길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지금 먹을 게 많은데 이러면 참 돌아버리는데 자 보세요 세 번째 키워드 마이너스 영양학 키워드 세 번째 식이요법 철저히 철저히 실천에 효과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이걸 막 열심히 강의하면 뭐냐면 100% 못 지키고요 조금 지키고 있어요 조심은 하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하든요 그냥 조심하려면 안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요 이거 보세요 내 몸에 유입된 독이 해독되는 과정 빠지는데 빠르면 1주 평균 3주예요 길면 2달이에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먹을 때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아까도 애가 저번 달에 진찰할 때 눈 맞춤이 좋았는데 요번 달에 왔는데 눈 맞춤이 떨어졌다고 당연히 감기약 물어봐요 감기약 먹고 있더라고 또 먹었더라고 먹은 지 어제까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래요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한 2주에서 3주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좋은 음식 안 맞는 음식 먹잖아요 계속 그 음식에 취해 있는 거예요 저는 항이스타민제 주사 후 두 달간 눈 맞춤이 소실되네요 봤어요 지금도 같이 있는데 저기 지금 제가 보여주는 영상 중에 유민희 영상 있어요 유민희 영상 보면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엄마가 프리토크 할 때 이 얘기해요 전 먹고 나서 눈 맞춤이 떨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 먹으면 얘가 문제가 생겨요 조금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빵점이고요 조금 먹으면 80점이 아니에요 20점이에요 20점 40점 미치는 낙제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조금 먹었어요 똑같아요 많이 먹는 거하고 낙제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밀가루가 얘한테 안 맞다 절대 금식을 해도 100점이 아니라 80점 밖에 안 나와요 이런 다이어트에서 문제점이 80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별로 문제가 되는 음식 리스트가 다 다르고 그것까지 다 찾아내야 100점까지 돼요 이미 안 것만 지키는 거 가지고도 100점이 안 나와요 80점이요 나머지까지 다 찾아내야 100점까지 된다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아는 거는 철저하게 금지해야 80점이에요 80점 조금씩 먹는 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아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엄마 마음 편한 거지 애한테 큰 도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음식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 금식 기간은 최소 2년을 유지해야 돼요 음식물 알러지는 바뀌어요 없어져요 안정화되면 바뀝니다 먹어도 문제가 다시 안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깁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이 향하는 선생님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금식한 다음에 다시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괜찮다고 네 그런데요 그거는 건강한 애들 상대예요 그냥 피부에 두드러기나 조금 나는 이 정도면 저도 6개월 정도 안 먹고 또 먹어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자폐를 치료하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의 중증 ADHD를 치료하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 학습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고치려고 지금 의논하는 영양요법은 뇌면역요법이에요 뇌를 살리려고 하는 식이요법이거든요 그럼 6개월 먹고 실험해 보는 거야 피부에 한번 뒤집어지면 또 그렇지 뇌가 또 한번 뒤집어져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아주 안정권으로 강담이 안 먹어야 돼요 한 2년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후에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금식법 다이어트법에 다양한 다이어트법을 소개하는 시간부터 먼저 길게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서 썰포라판 먹어봤자 큰 힘이 없어요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서 오메가3 먹여봤자 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먹으면 좋아요 물어볼 때 대답을 잘 안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거든 마이너스 영양하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사고방식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 이거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잘 이야기를 안합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 들어 못하죠 그래서 사람이 로면을 진행하고 키찬이 정말 됩니다 같이 dollars 미리로DA